의료비 얘기야? 얼마든지. 복리 후생이니 생명수단 같은 건 관심 없어. 같이 싸우는 입장이니까 서로의 방식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. 그러니 이번 한 번은 내가 양보할게. 우린 단순히 범죄를 응징하는 게 아니야. 범죄자들에게 생명의 무게를 가르쳐주는 거지. 그 대가는 목숨이고. 왜 그렇게 급하게 뛰어와? 좀 늦는다고 어디 안 도망가니까 걱정마. 오랫동안 복수를 위해 싸워왔지만 누가 날 위해 복수해주길 바라진 않아. 그러니 내가 죽으면 그냥 잊어버려. 노후연금? 그런 미래를 내가 어떻게 걱정하겠어?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뭐. 내가 좋아하는 음식? 그건 갑자기 왜? 타르트나 머핀을 좋아하긴 해. 주머니 사정 때문에 자주는 못 먹지만. 나한테 신경 써주는 건 고마워. 하지만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 사람한테 너무 정을 주진 마. 나도 여러 번 후회했거든. 나라면 지금 치겠어. 어때? 보다시피 멀쩡해. 다 사장님 덕분이지 뭐. 살아있는 한 몇 번이라도 부딪히겠어. 복리 후생이니 생명수단 같은 건 관심 없어. 같이 싸우는 입장이니까 서로의 방식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. 그러니 이번 한 번은 내가 양보할게. 몇 번이고 다시 싸워주지. 타겟 발견했어. 한 번에 치우자고. 발밑 조심하시지. 이건 어때? 즐기고. 그들 타버려라. 새로 만들어주지. 그들 타버려라. 그들은 다같이 장르기지. 아직은 아니야. 그들은 타버려라.